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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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제가 하업컨서트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놀이하면서 매주 하업컨서트를 해왔는데 저도 좀 바빠지기도 했고 사정이 좀 많이 생겨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연습을 고정적으로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연주회가 있을 때는 제가 네이브 블로그 슈타인홀 블로그에다 올리거든요 공지를 그 공지를 보시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또 딱히 공지가 없다 하면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고정적으로 하업컨서트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더 바빠지면 못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 가는 데까지 이런 온라인 행사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괜찮으세요 앞으로도 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안전하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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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